제가 지금 피드백 영상을 받고 있잖아요 피드백 영상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녹화를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구글에 OBS라고 치시면 메뉴에 Open Broadcaster Software라고 있는데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OBS Studio 그리고 Windows 7 딱 누르면 이렇게 다운되는데 이거를 설치를 딱딱딱딱 뭐 설정할 필요도 없어 다른거 설치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설치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런치 켜면 확인하면 프로그램이 딱 하고 뜹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냐 소스 목록 플러스 잇츠 추가 여기서 게임 캡쳐 게임 캡쳐 뭐 이렇게 해도 아마 오버워치 캡쳐 안되군요 더블 들어가서 특정 창을 캡쳐 윈도우 오버워치 확인 오버워치 켜져 있는 상태에서만 될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화면이 잡힙니다 깔끔하게 잘 잡히죠 제가 지금 오버워치가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사양이 딸리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요 세팅을 기본 원래 30프레임으로 돼있고 이걸 60프레임으로 바꾸시고 1280 720 놔두시고 하셔도 되고 컴퓨터 내가 컴퓨터가 좋다 컴퓨터 좋다 1080으로 바꾸시고 컴퓨터가 만일 안좋다 기본 720으로 놔두신 다음에 나머지는 뭐 딱히 크게 건들 필요 없고 여기서 만으로 바꾸세요 비디오 비트레이트를 만으로 바꾸시고 나머지 크게 바꿀 필요 없고 인코더 이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쓰고 계시면 NVNC라는게 있을겁니다 이게 엔비디아 650ti 이상 인가부터 아마 이게 지원이 될건데 하드웨어 인코딩이라고 해서 뭐 기타 쓸데 없고 컴퓨터 CPU를 거의 먹지 않고 녹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이걸로 녹화하시면 컴퓨터 렉 거의 그 게임하시는데 렉 거의 없이 녹화하실 수 있고요 내가 컴퓨터 개좋다 이걸로 하시면 돼요 웬만한건 그냥 이걸로 녹화하시면 될거에요 이걸로 이렇게 세팅하신 다음에 녹화는 MP4나 MKV MP4로 하시는게 제일 무난합니다 뭐 녹화경로 바탕화면으로 바꿔놓으시고 적용 하시면 뭐 소리 나중에 뭐 녹화가 안된다 뭐 이런 뭐 장치 소리 장치 같은거 바꾸시면 돼요 데스크다 오제오 장치 있죠 마이크 이런거 바꾸신 다음에 녹화 시작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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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헬로 눈쟁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녹화 중단 딱 하면 녹화가 되어있을거에요 이렇게 바탕화면에 파일이 있죠 이거를 켜보시면 녹화시작 녹화시작 아 아 아 아 뭐 이런 식으로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끌어가지고 그냥 메일을 딱딱딱딱딱 해서 어디로 보내냐 phj781 골뱅이 다음.net 여기로 딱 보내시면 끝입니다 오케이 지금 만으로 비트레이트를 설정했었죠 그게 키로 Kbps 단위기 때문에 이게 1mbps고 1mbps로 30분을 녹화하시면 용량이 2.25GB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네이버로 보내시는 분들 솔직히 한판에 30분 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대충 2GB 안선에서 해결이 될텐데 그냥 네이버 메일로 요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보내실 때 주의하실거 어 제가 받는게 있고 안 받는게 있습니다 그 영웅들 중에 제가 모든 영웅을 다 피드백 해드리는거 아니고 여기 영상을 보시면 그랜드 마스터 미만 분들 그러니까 금화 분들은 보내지 마세요 피드백 금화 밑에 분들 그러니까 마스터 포함해서 그 아랫 분들은 정크렛 루슈 제냐타 메이 토르비언 윈스턴까지 제가 봐드릴 수 있고 마스터 미만 다이아 다이아 포함해서 마스터 빼고 다이아 포함해서 그 아랫 분들은 매크리 솔저 라인하르트 아나 자리아 파라 겐지 리퍼까지 봤습니다 안되는거 메르시 트레이서 시메트라 로드워그 바스티온 한조 위도 손브라 디바는 저한테 피드백 신청하지 마세요 제가 못해드립니다 제가 잘못 피드백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영웅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영웅들도 아니고 제가 잘못 피드백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드백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영웅들은 오케이 알겠죠 이렇게 녹화를 하셔서 저렇게 보내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